장어 할인분 더 달래. 다 잘라서. 나왔다. 유치아 씩 하나만 해서 잘라드릴게요. 와우 엄청 통통해? 형 이게 몇 인분이에요? 1인분 하나요. 8개가 나와요? 저희 민물장어 나왔습니다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진짜 통통하다. 갈비뼈 같아. 저렇게 두꺼우면 식감 엄청 좋거든요. 푸실푸실하잖아요, 또. 그리고 왜 이렇게 윤기가 나요, 이렇게. 맛있겠다, 진짜. 이게 이거까지 할인 분야. 뭐야, 그대로 나왔네, 그대로. 저거까지? 얼마 안 되네. 아니, 너무. 너 사장님 옆에 계시는데. 혼잣말을 왜 이렇게 크게 하고 그랬나. 당황해하시잖아. 속에 있는 맛 닮지 못하네. 예, 맛 드셔. 아, 근데 익은 거예요? 어머, 어머. 감사합니다. 진짜 통통해. 윤기 보여, 여기? 지금? 반짝반짝 빛나는 거? 진짜 맛있겠다. 미쳤다. 오리나루? 어머, 어머, 어머. 남들이 보면 메롱한 줄 알겠어. 아니, 턱이 이만해져서. 너무 귀여워. 우와, 미쳤다. 형들 미쳤다. 너무 귀여워. 되게 귀여워? 부드럽지? 네. 아이고. 내가 장어 좀 먹어보면 항상 장가시 같은 거 있어서 먹기 힘들었거든. 너무 부드럽다. 포슬포슬하다. 너무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우면서 장어가 진짜 하나도 안 비리고 너무 담백하다. 그리고 이렇게 엄청 통통하잖아. 그래서 몸보신 진짜 제대로 하는 느낌이야. 우와, 미쳤다. 형들 미쳤다. 아니, 부드러운 게 미친 게 아니고 많이 미쳐서 미쳤어. 수다 좀 보세요. 앞접시 뭐하는데? 욕심 부린다. 앞접시가 무슨. 아니, 장어 접합 시킨 거야? 이거 뭐야? 아이고, 저기요.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나는 지금 약간 이상을 잃은 것 같아. 네. 수다, 수다 화났어요. 무서워, 여기 수다가. 수다가 지금 학력고사 보는 느낌이야. 진지해, 진지해. 집중을 쏟아붓겠다 약간 이런 느낌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갔어요.